제이어스 왜 휴무인 카페만 찾아놨어? 1월 1일에 휴무인 카페만 찾아놨어? 아니 1월 1일에 카페 사장님들도 다 쉬어야 될 거 아니야? 그래 않고? 네가 찾아서 그런 거 아니야? 지금 가는 카페들은 휴무이야? 아니야 일단 내가 지금 찾고 있어 기다려 봐봐요 정말 짜증이 나네 우리 동네 화풀 뭐라고? 우리 동네 화풀이에요 여기가 커플이라고? 네 진짜예요 세임아 다 틀렸잖아 나도 따라올나 커피 먼저 나왔네 맛있겠다 커피 너무 먹고 싶을 거 같죠? 생명수 저 두 번째 커피예요 집에서 이미 밥 먹을 때 커피 먹었어요 저찌가 주는 거예요? 왜 착각하시죠? 아니에요 저기요 당신이 주인공 아니거든요 나? 야 너 은근 즐긴다? 저 나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격할 일이야? 똑같은 커플이지만 너무 많이 흘려주게 언제 먹을 수 있어? 지금 지금 아이스크림을 잘 발라서 와우 맛있어? 맛있어 안 나와서 맛 볼 수가 없어요 맛있어 치즈 치즈 공 diffé 달리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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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을 마셔지고 있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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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EL 혜연아 어디 갔어? 산당 갔다 나왔어 도착 옆에는 눈이 쌓여있고 저 앞에는 근선도 보이고 와이티노 와이티노 여행이 많다 ЬK 오늘 잘 먹었다 돈까스 돈까스 옆에 밥 잘 먹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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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나물 이렇게 안에 넣어서 비벼먹는건가? 난 일단 먼저 먹어볼게 어때? 나물 다 맛있다 이거 줘가는거야? 짜지? 그래? 네? 화장 안했지? 이것도 먹어봐 고춧가루 이거 먹었다 고춧가루 맛있다 고추전 이거 어땠어? 맛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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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хорошо 스키장? 시장 시장? 아 시장 가야지 와 실러시가 있네 둘 다 맛있어 이 손가락에 뭐 묻었다 똥 못 참겠어? 빨리 지금 싸야 돼? 출동 소금산 출렁다리 근데 생각보다 코스가 길다 그치? 출렁 유장이야 미쳤다 우린 평생 못 오네 출렁다리도 못 가는 길 어떡해? 우리 월요일로 휴무니까 아예 올 날이 없네 왜 이렇게 풀이 죽었죠? 출렁다리 못 봤어요 저 출렁주나 먹어요 저 출렁주나 먹으라고요 출렁다리 대신 출렁주요 출렁 출렁 나의 출렁 ㅋㅋㅋㅋㅋㅋ 아 몇시부터 타서 저기 있을까ㅋㅋㅋ 근데 이런 빈 곳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맞지? 물 안 뿌려서 그렇다 뭐해? 아 여기 햄스터도 귀여우네 아 누군가요? 햄스터가 있네요 누구세요? 여기 저희 집인데요 햄스터 아니에요 맞아요 햄스터 챗바퀴는 어딨죠? 혹시 여사친구 있으신가요? 사이퍼보예요 에? 무슨 살짝이지? 일단 시원 י음관이 많이 오면 너무 설마 이거는 를 한 주 십라 이거 를 한 주 십라 너무 무서워 뚝이 애질까? 그래 우와 진짜 묵직한데? 잠시만 오케이 좀 더 뛰어봐라 더 뛰어봐라 빨리 느리노 천천히 가겠습니다 아 너무 느리다 먼저 중앙시장 한국어로 진짜 급하네 성격 진짜 급하네 뭐라고? 메인 전병부터 먹어봐라 전병? 나 먼저 먹어 너 뜨끈하네 식감 좋지? 전병에 이런게 들어가 있어? 원래 그래? 맛있다 아 진짜? 음 이 맛이야 맛있다 여기 매콤하네 음 차갑다 이거 중에 뭐랬지? 이름은 모르겠어 그냥 배추 배추에 김치에 가운데 이거 뭐야? 식물? 몰라 이거 맛있네? 먹어봐 음 음 전병이 맛있네 나 꼬리 먹을래 그래? 매콤해서 더 맛있다 음 맛있게 전병이 제일 맛있네 이것도 괜찮네 맞지? 김치전은 그냥 김치전이다 이걸 전병을 안 매우면 또 그럴게 있어? 음 음 음 와 진짜 엄마 좋아하겠다 음 오 스키장 오 스키장 와 괜찮네 스키장 그래 크다 생각보다 큰데? 잘하면 너무 좋은데 야 바로 그냥 내려오면 바로 타겠는데? 응 오늘 일일보드 강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빨리 가세요 앞으로 네 오늘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나요? 오늘 진도는 신도아리랑까지에요 네 재밌겠네요 오늘 아침에 일찍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낮게 그 자국에 일어낮게 아 뭐야 다 따라네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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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토스트타님 먹어 토스트타님 먹어라 토스트타님 먹자 따뜻해지고 토스트타님 먹어라 그래 고지 먹으라 먼저 토스트타님 네 고지 먹으라고 아버님 네 아버님 고지 고지 수영장 그 수영장 온 거 같은데 약간 뭘 또 사왔어? 떡볶이 금방 한 거 어? 내장이 없대 내장이 없는 순대네 진짜 맛있냐? 떡볶이 국물을 찍어보자 완전 찹쌀 순대네 응, 쫀득쫀득하다 순대네 응 아직 두 시간 반이 안 나오는데 이게 두 번 밖에 안 탔는데 몇 번 더 탔까? 같이 한 번만 더 타고 할까? 응 왜 안 가? 더 타야지 쫀득쫀득 어? 계란도 들어가네? 어? 계란도 들어가네? 계란도 들어가네? 하하하 전 다 먹었어요 어? 다 내꺼에요?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